안녕하세요 인원특공대 여러분 장민호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올 여름 정말 대단히 아주 지독히 더웠습니다. 그리고 습하기도 했고요. 이런 무더위 건강하게 여러분들 잘 이겨내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어느덧도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민족 대명절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우리 민트 가족 여러분 연휴 동안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귀경길 귀향길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. 저도 이번 연휴 동안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또 좋은 음악 구상 많이 해서 새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2024년도에도 많은 사람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자 민원특공대 여러분 시원한 가을 그리고 민족 대명절 추석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 햇빛 추석, 메리 추석, 굿 추석.